영상편집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saying iltel ep1 LL 프로게임단 미드라이너 이상혁 페이커입니다. 이번 시즌 롯챔프트에서는 저희가 지난 시즌까지 우승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으로 먼저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우승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우승하는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SKT1 탑솔러를 맡고 있는 마린 장경환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즌은 우승할 생각입니다. 열심히 할 거고요. 우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그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 시즌은 우승으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SKT1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인용공. 나이는 19세입니다. 이번 롯챔프트에서는 제가 살면서 약간 많이 좀 뭐여야지 이거 개개를 느꼈다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꼭 한번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게 제 각오인 것 같아요.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힘이 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SKT1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밴딕의 성우입니다. 이번 롯챔프트에서는 열심히 해도 좋은 정글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